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은 슬램노드토비3라는 공포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요 이게 정식버전이 나와가지고 한번 해볼거에요 네 제가 예전에 군대가기 전에 슬램노드토비1하고 그 다음 2 했었거든요 한번 이번에 3가 나왔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게 변했는지 플레이 방식은 똑같은지 바로 갑시다 일단은 BGM은 굉장히 무섭네요 처음 메뉴하면 BGM은 굉장히 무섭고 와 챕터 0 야 챕터도 나눠져있어 갑겜 오우쉣 보라돌이 이거 해석할줄 아시는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보라돌이 배경이 흠칫해서 동심파기라서 바로 저는 넘기겠습니다 화면을 넘길게요 자 마우스포인트가 왜 보이지 보이면 안되지 그치 마우스포인트 보면 안돼 자 물소리 뭐지 자 뽀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 뽀 왜이렇게 늙었니 뽀도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네 어 뭐야 이거 토마스 기차 아니에요? 뭐야 헬로 누누 아 누누가 얘가 누누야? 제 이름 여러분 제 청소기 이름 뭐였죠? 한국 이름으로? 한국 이름으로? 난 재밌어 난 재밌어 이거 보는거 좋아해 넌 오브 유어 컨솔 어 컨 어 몰라 그냥 맨 위에거 고르는게 정답일거 같아요 제가볼땐 아 한국 제 이름도 누누야? 아 오케이 이거 제가볼땐 여러분들 영화 모르시는 분들 그냥 맨 위에거 누르면 정답입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청소기 뭔가 불안한데? 눈이 왜이렇게 빨개? 괜히 무섭네 너 노는거 좋아하니? 뽀앤 어 유슈드 히얼드 홈 유 헤븐 트 애튼 투데이 뽀가 좋다고 하네요 어 놉시다 놀자고 하다는거 같은데 아닌가? 오케이 어 다음에 봐뽀 아 다음에 봐두누 어 잘갓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거 같아요 자 어 스토리모드가 생겼어요 슬래너토비가 여러분들 갓겜입니다 갓겜 와 뭐야 갓겜인데 자 토끼가 지나가고 있고요 어 토끼 귀여워 어 뚜비다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텔레토비 텔레토비 친구들 모두 안녕 이거 맞나? 가사 뭐였죠? 어 얜 뭐지? 얜 뭐야 이 친구는 누구죠? 화이트토비? 자 뽀가 왜이렇게 부금이 이래서 그런지 왜이렇게 왕따인거 같지 뽀가? 뭔가 좀 슬프네요 어 애들이 너무 늙었어 자 완전 동신 동신 파괴입니다 동신 파괴 어 우리집이다 there's no place like 와아아아아아아 여러분들 키보드가 야 이거 3인치 게임이야? 와 미쳤어요 여러분 3인치 게임이야 어 좋고 안녕 보라돌이 아 안녕 뽀 어 뽀 보라돌이가 저한테 다 와갔어요 외국 이름으로는 보라돌이가 틴키윙키네요 안녕 보라돌이 안녕 뽀 나 배가 고파 나도 어 우리 함께 커스터드를 먹자 좋아 하지만 나나한테 먼저 말하자 그녀는 기분이 안 좋나봐 오케이 나나가 기분이 안 좋대요 자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야 기분이 안 좋아? 안녕 안녕 뽀 나나야 괜찮아? 아니 난 너무 기분이 안 좋아 하지만 잊을 수 없다고? 뭘 그것을 잊을 수 없어 뭔 소리지? 사운드 스케어리 but it was just a dream 아 무슨 악몽 같은 걸 껐나봐요 어 암몽 같은 걸 기분이 안 좋나봐 암몽 같은 걸 꺼서 자 나랑 놀까? 나나야? 놀 기분이 아니야 놀 기분이 아니래요 그럼 짜죠 바이 자 이 공은 뭐죠? 나나 이 공 나나의 볼 나나의 공 이거 차면 나나가 놀아주겠지? 왓쳐 아 어디서 차 아 내 공 내 공 어떻게 차는 거야 아 아 아 인성 뽀 인성보소? 뽀 인성보소? 뽀 이거 못 주워나요? 공이 사라졌어요 그냥 공이 안 보이는 곳으로 차버렸습니다 나나 기분 더 안 좋아지고요 자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 나나한테 한번만 더 말 걸어보자 나나 나나 기분 나나 기분 풀어줘야지 나나야 아니왕뽀 똑같은 말하네 어 짜죠 거기 있어 그냥 내가 나중에 밥 해줄게 커스타드를 커스타드가 밥이잖아요 그쵸? 얘네들 먹는 거 커스타드 만들어서 쟤를 갖다줘야겠어 나나를 음 어 뚜비다 어 뚜비 아까부터 여기 앉아있더니 계속 앉아있구만 뚜비 딥시라고 나오네 외국 이름은 안녕 뚜비 어 뭐야 이거 어 그렇대요 네 이런 이런 사연이 있대요 오케이 그렇구만요 너 커스타드 만드는 기계 어딨는지 아니? 아 오케이 오케이 굿바이 얘한테 할 말 없고 자 이 버튼 뭐죠? 이 버튼 뭐지? 눌러보자 이거 뭐야? 토글 파워? 이거 누르면 문이 닫히나? 파워 이스나원 아 커스타드 만들 수 있다 아 이걸로 아 이걸로 만드는 거구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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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걸로 어? 아 야 고장났어 아 야 이거 야 보라돌이 이거 좀 고쳐봐 야 보라돌이 이거 좀 고쳐봐 야 고장났어 어 뭐야 히스 마이 베스트 프렌드 아 보라돌이랑 베스트 프렌드래요 야 보라돌이 이거 고쳐봐 어 이거 어떻게 고치지? 야 뚜비 뚜비가 고칠 줄 아니? 아니 아까 뭐 이거 코스타드 뭐 있던데? 어 공포게임 맞냐고요? 얘네 생긴 거 봐요 공포게임 같지? 공포게임 같은데? 어? 아 침대 옆에 있다는데? 오케이 침대는 어딨는데? 아 여깄다 여깄다 이거 관 아니야? 관? 이게 침대야? 아 관인 줄 알았네 아 또박또박이니 천원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줄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여깄네 여깄네 여기서 뭐 하나 있는데 이거 손전등 나중에 손전등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고 네 그 다음에 툴박스 자 이거를 들어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저기로 가봅시다 이 툴박스를 이용해서 저 기계를 고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고치지? 아 아 여기가 있는 아이템으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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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고쳐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뽀 좋아 좋아 역시 자기가 거저낸 건 자기가 고쳐야지 어 나나 언제 들어왔냐 나나 기본증 풀련나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봐봐 여러분들 얘네 생긴 걸 봐 이게 안 무서워? 나 진짜 어렸을 때 텔레톱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개무서워 자 애들한테 이제 과자를 한 번 줘보도록 만들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터들 만들어서 이제 나나한테 먼저 갖다주도록 할게요 한 번에 세 개 못 만드나? 아 오케이 오케이 나나 이거 먹어 나나야 나나 이거 먹고 기웃내 나나야 이거 먹고 기웃내 철업 베이비 철업 베이비 힘내 나나야 어 고맙대 어 고맙대 고맙대 너는 진정한 나의 친구야 아 칭찬받았어 좋아 좋아 좋고 자 이제 또 이제 어장을 쳐야죠 이제 보라돌이한테 보라돌이한테 갖다줘야 됩니다 어 바빠요 어 보라돌이 베프기 때문에 안주면 삐져요 자 보라돌이 뚜비는 맨 마지막 보라돌이 이거 먹어 왜 안 먹어 보라돌이 이거 먹어 보라돌이 여기 있어 고맙어 보라돌이 어 좋아 잘 먹었고 자 이제 뚜비를 줍시다 독살 중이냐고 야 이거 진짜 독살 아니야 어 뭐야 방금 뭔 소리야 여러분 제가 방귀 낀 거 아니에요 방금 방귀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자 받았고요 이거를 뚜비한테도 줘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비야 뚜비야 이거 먹어 뚜비야 널 위해 준비했어 널 위해 준비한 커스터드를 한다 뭐야 뚜비 이거 싫어해? 뚜비야겠어 오 고마워 뽀 나는 이 일을 잊지 못할 거야 왜냐면 배고팠거든 오케이 그럼 이제 내 걸 먹어볼까? 어 뽀가 착하네 아까 인성질환한 줄 알았는데 내 걸 먹어볼까? 오케이 좋았어 여러분 제 목소리 많이 안 크죠? 내 목소리 좀 많이 크네 안 돼 어? 10시간 후라고 떴자 방금 우측하다네 10시간 후 야 애들 자는 게 왜 이렇게 모가지 비틀면서 야 뭐야 목 왜 이렇게 꺾어놓고 자 이거 죽은 거 아니야? 관이라니까 진짜 이거 내가 말했지 관이라고 뽀가 잠이 안 온대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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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도라둘이 뭐야 자 이제 슬슬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시작되는 거 같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야 야 나 진짜 놀랐어 잠깐만 야 나 이거 여기 아니라 진짜 놀랐어 야 나 진짜 놀랐어 진짜로 아 잠깐만 야 나 채팅창 보고 이따가 놀랐어 아씨 아 아 아 아 개놀랐네 와 달려 뭐하는 거야 보라돌이 보라돌이 야 너 뒤돌거지 뒤돌거지 어 안 도네 어 오케이 어 보라돌이가 어디로 사라져서 지금 친구들을 깨울까 아니면 나 혼자 따라갈까 나는 그인 것 같은데 일단 쫄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깨워 얘들아 일어나봐 보라돌이가 가출했어 니네들 돈 갖고 태웠어 뭐라고 보라돌이가 밖으로 나갔다고 어 나나가 같이 찾아준다 나이스 뚜비는 뭣도 모르고 잠만 잡니다 뚜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네요 자 이제 나나를 깨웠으니까 후레쉬를 집고 그치 아까 후레쉬 있었죠 여기 자 후레쉬를 집고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 가자 이제 밤이 늦기 때문에 보라돌이가 어 어디갔어 뭐야 나나 어디갔어 뚜빈가 나난가 없어졌어 뭐야 아 아 아 깜짝이야 개같은 나나 여기 왜 서있어 아 깜짝 놀랐잖아 가자 나랑 같이 갈러 있는 거지 아 깜짝 놀랐잖아 언제 일어났어 자 와 이거 갓겜이다 진짜 3인치 진짜 갓겜이다 오 깜짝이야 야 나나야 앞장서 어 무서우니까 털이 왜 이렇게 원숭이 윈턴마냥 저렇게 뭐 털이 저러냐 자 나나가 앞장서서 용기내서 찾으러 가고 있어요 자 나나가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나는 왼쪽으로 보냈는데 이게 흐트러지면 안 아 이렇게 흐트러지면 꼭 죽던데 나 죽는 거 아니겠지 아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보라돌이 어딨어 자 이쪽에도 보라돌이가 없습니다 지금 어 커스타드다 자 이 커스타드는 내가 보라돌이한테 준 거 아닌가 자 커스타드 이게 뭐지 토비 커스타드 보라돌이가 여기 근처에 호수에 있나보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일단 호수 쪽으로 가보는 것 같아요 자 호수를 한번 안 먹고 버린 것 같다고 보라돌이 인성 야 내가 준 거 왜 안 먹어 자 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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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네요 자 절로 가봅시다 저기로 가면 보라돌이 있는 건가 보라돌이 보라돌이 어 저기 있다 보라돌이 거기서 뭐해 보라 호시 야 보라돌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보라돌이 너 놀래킬 거야 아 진짜 놀래킬 줄 알았어 놀래킬 줄 알았어 이리 가 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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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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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나나가 죽었어 나나가 죽었어 왜 안 움직였지 뭐야 아 나나가 죽었어 두비 두비 나나가 죽었어 내 목소리 들려 두비 나나가 죽었어 뭐야 안가져 안가져 어 어 절로 가야돼 반대로 가야돼 오 쉣 어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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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두비 아 빨리 두비 깨우러 가요 두비 깨우러 두비 깨우러 두비 깨우러 자 두비 깨우러 자 거의 다 와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멀어 어어 아 나무구나 아 깜짝 놀랐네 야 진짜 이거 동심파기야 진짜로 자 두비를 찾으러 갑시다 빨리 두비를 깨워서 살아나가야돼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뒤에 쫓아오고 있겠지 아 뒤에 한번 보고싶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공포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왜 거기 이상한 소리 들려면 거기 막 들어가가지고 죽고 나오잖아 아 항상 그 영화 보면서 왜 거기 들어가지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 내가 공포게임을 하다보니까 이해가 돼 뒤에를 보고싶어요 진짜 궁금해요 어 이해가 돼 진짜 공포게임을 많이 하니까 자 집이 굉장히 머네요 언제 여기까지 어떻게 혼자 걸어나온거야 아 집 개멀어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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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야 뚜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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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비 어이쉬아 뚜비 또빈 보라돌이 왜그래 얼굴 왜그렇게 면했어 보라돌이 보라돌이 어 뭐야 이거 와 버트넥션도 있어 여러분들 와 갓겜이야 갓겜 와 버트넥션도 있어요 와 진짜 갓겜인데? 와 꿀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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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잼 개꿀잼 좋아 도망가 어 한 해 나는데? 아 구른거구나 올라올라올라올라 Ell 네 meist 다시다시 다시 아 죽어 버렸죠 아 얏 짠 얏 그치 어. 어. 아. 어어. 뒤는 왜 보는거야. 뒤는 그냥 쭉쭉 달려. 뒤에 왜 보는거야. 어. 이상한 소리들 자꾸. 어. 무서워요. 계속 달려. 계속. 더 빠르게 달리다. 말해. 달려. 무서워. 어. 이상한 소리들. 뒤에서. 으아! 으아아아아!!!! 옆으로 깨! 아! 힣히! 어 버노돌이 미쳤다 막 스킬써! 와 나무 부러진다 나무 부러진다 와아시! 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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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 지금 유튜브 방송 꺼져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왔어? 아ㅏㅏㅏ어!! 어떻게 된거야? 챕터 0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사건의 시작 이게 사건의 시작이거든 지금 챕터 1 챕터 0이 끝났고 이제 1이에요 무섭다 완전 동심파괴야 자 뭐죠? 아까 그 화이트토비가 있던 데인데 U라고 적혀있어 U U 나래 나 U가 뭔 뭐야 너 와 이 화이트토비 뭐야 얘 The storage room is locked 얘의 정체가 뭘까요? 탈색토비 탈색토비 지금 유튜브가 여러분 유튜브 아직도 방송 꺼졌나요? 못 바꾼다는게 조금 아쉽다 모니터 볼거 없고 유튜브가 서버가 터진거 같은데 갑자기 꺼질리가 없는데 메코던지 이게 무슨 뜻이야 디스 이스 더 컨트롤룸 컨트롤할 수 있는 방을 찾아야되나봐 그래서 길이 어딨을까? 컨트롤할 수 있는 방 여긴 없고 어? 저기 사다리 있다 여기 올라가야되나? 아니고 올라오는거 아니고 지나온 길에 파이프 버려진거 있었다구요? 그래요? 아 여기있구만! 감사합니다 좋고 자 이 파이프를 들고 이제 이쪽으로가서 연결을 해봅시다 여기서 아이템을 꺼내서 파이프를 연결! 짠! 됐어! 파이프 연결 완료! 나가! 자 뭐야? 어 됐어 자 이거 연결하고 돌리면 무슨일이 일어날것이야 자 돌려 쭉쭉쭉 뚝 뚝 뚝 뚝 짠! 아 아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일을 해야될까요? 저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뭔가 해야될거 같은데 이거를 돌리면 무슨일이 일어나 아 자 머리를 써야될거같아요 이거를 다 이렇게 잠구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아 뭐야 이거 아 밑에 동그라미 잘 보라고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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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빨간색이 되면 되는가? 초록색이 되야되나? 빨간색이 되야되나? 어 됐어! 맥시멈! 좋아 좋았어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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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다 이거 돌려야지 자 이제 돌려봅시다 턴 벨브 턴 밟을 오케이 까만해 턴 벨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 셜럽드만 협찬 받았다 신발 협찬 받았어 최초 공개할게요 오케이 들어가 봅시다 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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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어 컨트롤스 오케이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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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 That should do it Night vision 카메라 비전? 카메라?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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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시점 진짜 죽이고 싶다 와 시점 누가 만들었냐 이거 저 어 여긴가? 열렸다 자 들어가 안죽겠지? 자 Night vision 카메라를 얻었습니다 이거 뭔가 불안하거든요 텔레 슬렌더맨톱이 2 때 생각이 나는데 슬렌더맨톱이 2 때 생각이 나는데 슬렌더맨톱이 2 때 생각이 나는데 어 이거 아우라스냐 어 뭐야 아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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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곱게 냅두지 아나 뭐야 저거 빡빡이다 다행히 다행히 배터리는 무제한이에요 게이득 빡빡이 어 안기도 있네 무서워 오우 오우 여기 숨어있어도 되는건가 EXRIT가 왜 여기 적혀있냐 버그 아냐 이거 에잇 어어 피 재배야 아 화면 왜래 화면 왜래 오빠모빠모빠모빠모 오빠모빠모빠모빠모 지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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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간 allora 날아따 후어어어어어 옳 오 몇 명이야 몇 명인거야 몇 명인거야 어이씨 어 개많아 아 그냥 뛰면 될거같은데 뛰어 아Okay 어투명있어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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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왜 여기서부터야 아 어딨어? 아 여깄따 아악 아악 아riet늄 parties 아 너무 성급했어 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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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인가 에 에 에 에 에 가 가 천천히 뒤를 몰래 딱 붙어 몰래 따라 붙어 엑펀 아 그대로 됐로 야야야야 dotted 뛰어 Anim till now 나이스 나이스 좋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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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구만 어 뭐야 왜 돌 힘 개센데 아 돌이 뭐야 이거 돌 커스타드 로케이션 커스타드 로케이션 이 화이트토비 탈색토비가 탈색토비가 도대체 뭘 하는 친구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 뚱이 집이야 뚱이인데요 재밌다 아니요 뚱이인데요 재밌다